박태섭 씨 아들 얘기입니다. 전화 받아요. 여보세요? 이제야 받으시네. 누군데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 거죠?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죠.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. 나 오는데? 아들 얘기니까 관심 보이잖아. 나올 거야. 오늘 5시에 역삼동 그랜드 호텔 커피쇼. 오늘 매장에서 오필정 씨한테 뭐하는 짓이야? 내가 뭘 어쨌는데? 사사건건 필정 씨 힘들게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넘어지게 했잖아. 내 앞에서 꼭 오필정 씨 편 들어야겠어? 필정 씨 말이 맞으니까 그렇지. 그리고 내가 무슨 마네킹이야? 옷을 몇 벌이나 갈아입을 하잖아. 그 정도도 안 하고 홍보할 생각으로 왔었어? 오필정 씨 아이디어라 못마땅했던 건 아니고? 회사일에 네 개인감정 개입할 거면 홍보할 똥 당장 그만둬. 오빠! 그리고 필정 씨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. 함부로 대하지 마. 그 array